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 지금 북한 국경 곳곳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탈북을 하는 탈북자들을 저격수들이 직접 조준사격을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자유북한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북한 국경과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작년도에 북괴 김정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또한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해 북한 국경 지역에 대대적인 철조망 작업을 하고 나아가서는 폭풍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8군단도 급파하고 또 이중삼중의 철책관계 지뢰까지 매설했었으며 또한 초소들도 늘려서 사실상 북한의 국경은 그야말로 휴전선의 전기철조망 같은 양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소식. 이게 바로 북괴 김정은. 왜 우리가 북괴 김정은이를 잡아야 하는지 여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지금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33명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입국 탈북민들이 많게는 연간 1500명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100명도 넘기지 못할 전망이라며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북중 국경 봉쇄 이전 탈북면에 포함된 숫자 2일하지만 올해는 33명 뿐이다. 100명을 못 넘길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북한 방송은 현재 북중 국경의 실태를 소상하게 전하고 있으며 아예 전기를 투입을 해서 전기철점왕을 넘다가 생명을 잃는 탈북자들이 있으며 또한 그동안 북한의 국경수비대 국경경비대와 이권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던 밀수꾼들도 중국에 몰래 밀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뢰에 터져서 생명을 잃는 탈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유북한 방송은 특히나 무산 쪽에 있는 국경 지역에서 많은 지뢰를 묻어나서 그냥 어린 아이들이 몰래 놀러 나갔다가 어린 아이들이 지뢰인 줄 모르고 밟아서 죽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밤에 북중 국경에서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 내려와도 북한은 무조건 사살명령을 내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헤리티니 재단도 최근 공개한 북한 기근과 관련돼서 경계해야 할 중대한 징후보고서에서 탈북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김정은이 탈북민에 대해서 사살명령을 포함한 국경경비 강화 때문이라며 김정은이 코로나19를 권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실로 인용하고 있으며 북중 접경 인근 목격당 등을 통해 사살이 있다는 전언은 있었지만 실제 이러한 헤리티 재단은 실제로 사살된 그 현장의 사진들과 또한 북중 국경 북한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언들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북한 국경에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북한방송은 현재 북한 국경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은 지금 북한 국경 곳곳에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인민군 특수부대의 저격수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은 현재 북한 지역 특히나 중국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는 어디나 가면 어딘지 모르게 총소리가 들려온다며 그 총소리는 AK총이 아니고 북한이 자체 제작한 특수 저격형 총소리라며 그 총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가보면 탈북하다가 걸려서 그 자리에서 사살된 현장들을 볼 수 있는 양강도 소식통을 전해왔으며 또한 이러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인민군대의 특수부대들이 특수부대의 잘 훈련된 저격병들이 국경 지역의 전 지역에서 지금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대놓고 맞춤형 저격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7월 2일과 7월 3일에도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의 무산소식통을 통해서 이미 양강도 해산도 신의주부터 저기 원성지역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전 지역에 이미 저격병들의 배치는 완료가 된 것 같다며 자유북한방송군 소식통은 6월 중순부터 시작을 한 이런 북한군 최고의 저격수 배치는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 배치된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의는 북한 특수부대의 저격병들을 국경에 배치해서 이유를 묻지 말고 비밀사살 그러니까 몰래 사살을 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지금 북한 국경에서는 저격수들의 총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도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해산의 소식통은 밤에 몰래 밤에 이상한 총을 맨 군인 10명 정도가 갑자기 해산역 앞에서 헤어지더니 어느 한 습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저격병들은 대부분 완전 위장을 했고 북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상한 총 그러니까 북한이 새롭게 만든 저격형 총들을 맨 군인 10명이 밤에 습속으로 사라졌고 이후에 그 병사들을 본 이후에 3일 후에 여러 곳에서 새로운 특수한 총소리들이 들려서 밤중에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소문에 따르면 그날 밤에 무려 2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몰래 넘으려다가 저격병들한테 발각되어 야밤에 사살이 되었다라고 양강도 해산 소식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북한 국경의 전기철점왕부터 시작해서 2중, 3중의 철점왕과 지뢰, 나아가서는 특수부대까지 포함을 시키고 2중, 3중으로 탈북자들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특별 명령을 내려서 인민군 특수부대 저격병들을 북한 지역 국경에 배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지금 북한 국경은 한바탕 아비규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북한 평양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북한 소식을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미쳐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가 내련드에 반드시 보수 우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북계 김정은 저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 보수 우파 사상을 가진 가자 자유북진통일의 대통령이 되면 저 북계 김정은 얼마 오래 못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격적인 북한 국경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정답입니다. 멸공